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유니처의 팀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탁송 출고 후기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오늘 탁송 출고 갈 차량은 짜잔!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었던 울륨할리브 하이브리드 차량이죠. 이번에 또 처음 가지고 온 차량이에요. 제가 영상으로 또 처음 촬영한 차량이기도 한데 일단은 굉장히 빠른 시에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. 저희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놨더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그래서 한 3통 정도 문의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믿고 선택해주신 이제 경북, 경주에 계신 고객님에게 차량을 보내려고 합니다. 네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공무원분이세요.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차량 전체적인 사진, 그리고 뭐 엔진오일 유무, 뭐 안에 히터, 에어컨, 열선, 선루프, 모든 이제 전자장비를 다 확인을 하고 직접 시운전까지 하고 고객님에게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출고를 하는 건데 이 차량 컨디션 정말 자신 있습니다. 1인 신조 차량에 보호 미력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확실하게 고객님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차량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에 이제 8만 4천 키로 대 이제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뭐 외관 상태나 안에 실내 컨디션이나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저희 영상 또 따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도 받고 만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볼트랑 같은 이제 부품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볼트도 제가 또 많이 팔아봤고 많이 타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네, 히브레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가 인증하는 차량이니까요. 고객님 가지고 가셔서 안전운전해서 오래오래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경북 경주로 출발하도록 하고요. 이렇게 지역 머신분들 요새 또 탁성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이제 지역이 머신분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연락 주시면 정말 저희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차량 정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탁성무늬도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니처팀장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